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사전투표지를 진짜로 둔갑시켜주는 요식행위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내부의 관리규칙을 벤조해 가지고 인쇄 날인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쇄하는 것은 인쇄하는 것이고 날인하는 것은 날인하는 것이죠. 날인은 직접 찍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하는데 가장 여러분들 지금 아킬레스건이 바로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파일을 써야 되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쇄 날인. 인쇄는 인쇄고 날인은 날인이다 이야기.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여러분이 도움을 주셨는데 캐나다의 이름들 젊은 날에 회계사를 지내셨던 이경복 선생님이 이 법리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번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새벽에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쇄 날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쇄면 인쇄고 날인은 날인이라는 거죠. 이런 엉터리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냐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어는데 이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경복 선생님은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이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인쇄의 날인이 무슨 뜻인가 어문학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경복 국제구국경대 대변인입니다. 선거란 것은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단적으로 말하면 선거란 국민 각자가 투표라는 방법으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권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투표하는 사람이 있고 투표 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참관인이 있어야 된다. 3대 요건을 현저하게 계리한 선거는 선거 무결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투표소 현장에 실물 선거인 명부가 없다. 사전투표의 경우입니다. 소위 전자식 통합선거인 명부에 의존하고 있다. 통합선거인 명부이지 실은 전자적으로 밖에 확인할 수 없는 현장에 없는 명부이다. 선거인이 유효한 선거인지 즉 투표할 자격에서 등록을 필요한 사람이 여부를 참관인이 감식할 수가 없다. 여러분 대만 선거를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선거의 원칙을 되새기게 되는 거죠. 투표자들은 선거의 전 과정을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관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기 사용을 금지한 겁니다. 투표의 모든 과정은 투표자들이 유관으로 검증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몇 명이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지를 유관으로 체크할 수 있는 통합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물리적으로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착하게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 사전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할 때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158조 3항에 반하여 소위 인쇄 날인으로 기가름함으로써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인쇄 날인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엉터리 용어를 관리규칙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선관위가 마음껏 부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것은 굳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 이치가 너무도 명백하고 상식적이다.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위합니다. 인쇄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원론적이지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는 이경복선택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쇄라는 것은 프레스기를 이용해서 그리나 그림을 찍어내는 일이고 날인이라는 것은 손으로 인주를 사용하여 도장을 찍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인쇄라는 것은 기계로 대량복제하여 유포하기 위해서 그리나 그림을 찍는 일이고 사람이 그의 책임과 권위를 증명하여 도장을 찍는 날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러분 인쇄라는 것은 대량생산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날인이라는 것은 대량생산이 아니고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대단히 수동적인 행위다. 인쇄와 날인이 합쳐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쇄 날인이라는 것은 부정승을 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관리규칙에 집어넣은 회개 망측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마치 도보와 운전을 한테 묶어서 도보 운전이라고 한들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인쇄는 인쇄고 날인은 날인이지 한때 묶는다고 묶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사회가 환하게라면 혼란스러워 가지고 언어가 무너질 때 사회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인을 찍으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 158조 3조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관리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상위법 우선지자면 관리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 날인이라는 도저히 상반되는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선관위 인간들이 사전투표 위조투표제를 만들어 온 겁니다. 도보 운전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쇄 날인이란 말이 안 돼 날인은 손으로 인주를 사용해서 도장을 찍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쇄는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고 참 기가 찬 일이죠. 중앙선거관리는 회명에 의하면 대부분의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 날인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래서 대법관들이 욕을 쳐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법규정에 애매하여 위법 여부를 가리는데 일반인들과는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제기하는 바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도장을 인쇄 날인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되느냐는 문제인 것이다. 의문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내가 빠가인지 저들 선관위와 대법관들이 빠가인지래. 너무나 여러분들 참 한탄스러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썩었으면 대법관들이 모법을 위반한 관리규칙을 그렇게 뭐죠? 성인을 해 줄 수 있냐 이야기. 조재현, 천대엽, 김상한, 이동헌, 민유숙, 김선수. 다 이런 인간들. 그 인간들이 여러분들 오명에 남지 않으면 나라가 다음에 망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 이제 남은 것이 그나마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길고 긴 세월 다 이런 보내고 이제 선거가 한 80여일 정도 이렇게 남은 시점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에서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제도개선특별비원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초 정도가 2주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일을 관철 못하면 4월 10일 총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무자비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선거 부정 문제를 3년 9개월째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3년 9개월째 여러분들 한 인간이 특정 문제를 계속해서 다룬다는 이야기는 거의 도사반렬에 들어간다 해도 이런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서 만들 수가 있으면 그걸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끝난 겁니다. 그 이후의 일은 상상불허가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 딱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국가의 공적기관들이 세금으로 여러분들 밥 먹고 사는 인간들이 밝힌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뭐죠 선거 부정의 실태를 그냥 더 이상 뭐죠 추적할 수 없을 정도는 뭡니까 다 밝혔는데도 그거를 못 막아내는 그런 대통령 그런 여러분들 여당 그런 국민들 같으면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걸로 본인들이 이제 알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금 사전투표 폐지를 할 수가 없으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관철시켜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막지 못하도록 해서 가능한 전산조작을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것이 지금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데 지금 국힘의 공정선거 제도개선특위위원 맹단들이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밀리면은 그걸로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티베스 한 두 달 전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책이 좀 두텁지만 김동주 박사가 쓴 아주 역작입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세계사에 대해서 통사를 쓰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대개 이제 서구학자들이 쓴 세계사 책들을 대부분 읽지 않습니까 특히 이 책은 이제 기독교 발전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세계역사를 조명했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둑놈들 시리저 선거부정 해부 시리저 이 책은 여러분께서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수요일 다시 무렵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결혼식사입니다. 기구 angu illo 2 1 2 1 2 3 3 4 2 4 4 4 5 4